갑니까?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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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오케이 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아 걸렸다 어우 얘 얘 얘 너무 너무 센 형 센 형 걸렸어 나 쎄 얘 일로 오지마 야 일로 오지마 아하 짠 아 이거 바꿔야돼 아 아 나 누웠어 아 이 개 같은거 이씨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무나 기다려봐 아 하필인데 센 놈이 있어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나한테 수류탄 던져 뭐하려고 기다리는거지 나올 때까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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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려고 됐다 안개 안개 스모그쓰어 스모그쓰어 아 스모그썼어 어 됐다 머리 좋은데요 온다 온다 큰형 온다 쎄형 온다 쎄형 이번에 스모그 내가 쓸게 오케 야야 총 고장내자 총 고장내어 얘가 된거 됐어 됐어 스모그썼어 들이박아 들이박아 몸도망지게 깨가 그렇지 야 큰형 야 큰형 하나 더 있어 오케오케 작업해 강강수월네 돌아 돌고돌아서 돌고돌아 돌고돌아 그렇지 돌고돌아 이씨 돌고돌아 폭탄 뒤에 폭탄 조심해 오케오케오케오케 됐어요 잔챙이 처리 잔챙이는 역시 숨어서 처리하는게 최고지 그렇지 어디를 어 뭐야 오 뒤에 하나 더 있네 그러지 어디죠 아 이 줌에 단점을 찾았다 총은 견제용에 불가합니다 왜 얘가 벽 뒤에 벽 뒤에 걸쳐 있는지 안 걸쳐 있는지 몰라 게임 아 물건흔 엔드웩스 이런 상황을 좀 왜이러워 많았으니까 모르게 몰라도 아까 그 바다 물고기가 바다 한번 터진다 그거 야 이거 쟤네들 튀어나오는 거 아냐? 어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기계가 이러니까 근데 전혀 감정 없어 구해주고 싶지가 않아 파워 공급하면 저기 다 나오는 거 아냐 얘네들 제가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아 여기로 들어가라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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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슬라이딩 좀 써야지 쓸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? 알아야 방금 썼잖아 어떤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왠지 여기서 엄청 나올 것 같지 자 엄청 나올 것 같은 문이다 여기 위에서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밑에 있는 거 일어나는 거다 어 어 어 그러네 어 야 뭐야 이거 엄청 위에서 쏟아지는데 어 어 와 뭐 유탄까지 쏘고 자빠졌어 그치 저 위에서 위에서 유탄 쏘는 놈이네 지금 보니까 위 위 저기 있잖아 형 여기 위에 여기 여기 딱 수류탄 개많이 던져버리자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야겠다 뭐야 뭐야 아 저쪽이네 어디 어디에 어 바닥 청소하고 계시네 어 밑에 숨어서 숨어서 바닥 청소 한번 했죠 아 아 아 여기 떨어져 왜 어 왜 누웠어 어 왜 내 머리 위에서 떨어져 애들이 이거 있잖아 아니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 오른쪽으로 가자 애들이 여기서 나와 이걸 깨고 나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여기 거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아무튼 좀 멀리서 숨어보냐 여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기도 바꿔가지고 한번 쏴 줄 때 내 수류탄 발작 쟤네들이 날 쏴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상탄 조절이 안되네 이거 쇄골 뜨는 애 말고 폭탄 뭐 폭탄 모양이나 이런 애들 죽여야돼 스나이꺼야 아 오케이 해골은 그거거든 그냥 기관총만 쏘는 애들이거든 야야 못 말인지 알았어 어 오 어 빡세 빡세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이번거 좋았어 아 이게 구분이 되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거랑 안보이는거랑 좋아좋아 됐다 이 로봇들은 누군가가 이 로봇들은 잘 모르겠어 트라이앵글레이팅 아직도 행복해 계속 노력해 보겠대 알겠습니다 드론 여기다 집어넣는데 드론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 아까 저 초록색 개가 왜왜왜왜왜왜 아 1번 이거네 이거 여기서 그거 써야되네 어 어 어 앉아서 막 가야되네 사이로 와 완전 깜깜해 이거 카스 소스 아니야 이거? 카스 소스가 쉽게 생겼던 것 같은데 야 카스 소스 점프 맵이다 점프 맵 어 야 밑에 밑에 누가 기절했다 밑에 누가 발목 접질렀는데 여기 기절 어 총알 아 이제 저기서 꺼도 되네 이것도 기다려야되네 어 그 사인 그 사인 기억하시나요? 그 사인은 CIA 검색 프로젝트 진짜 리얼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테일러 진짜 뭔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이 사인은 응답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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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0 지금 지금 1988 하고 있는데 1980 1980 그정도는 돼야 야 저거 일어나겠다 저거 아 얘네 반응있다 지금 그러네 그러네 어 지금 보니까 기계 고장나는게 데드스페이스 이런거 따라 앉아있는 놈들 100% 이게 이거 이거 그렇지 후려 후려 쳐버려 그냥 사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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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사난다 한마리 사난다 이거봐 이거봐 야 이거 소리가 좀 수상하다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개편해 왜왜왜왜왜왜왜왜 어어 나오네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뒤에 뒤에 나와 아 일로 가는길이네 여기 오우야 다 벗어버리지 어 나 누웠다 누웠어? 나 숄더같은거 나갔어 하하하 나 갈게 어 옆에 있는거 같다 오 그렇지 나이스 어디 계속 오네 애들 어 계속 온다 야 빨리 가야되나보다 이거 그런가봐 오 일어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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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속 계속 달리면서 형형 이거 그냥 뛰는거야 오케 뛰어뛰뛰뛰뛰뛰뛰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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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오우 깜짝이야 오우 우리집 동료다 어디갔냐 그러고보니깐 여기 보고 있는거 아니야? 아 다 정리했네 이제 그다보면 문처럼 생겼고 여기 맞을거 같은데 여기 아닌거 아냐? 여기 말고 길이 없었던거 같은데 오네 오네 아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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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핸드릭이 핸드릭 그 인형처럼 들고 다니고 싶다 아 이거다 오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생체실험이구나 이게 CIA가 했던 생명유지장치인가 뭐야 헤드릭스 헤드릭스 이 컨트롤 패럴들 저것은 저것은 생체실험장치인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숨은거 아냐 그리고 쟤네들 이제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거 아냐 저상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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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면 게임 끄고 이제 자자 하하 하하 이 사람들은 참여해 중앙서버 중앙서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 이거 영화 해석 안되지 이거 안 돼 눈물난다 그 처음에 짱깨가 얘기했던 인물 얘기하네 그 처음에 짱깨가 얘기했던 인물 얘기하네 이거 생각하지 않아 정상태로 아 지금부터 시야의 연결된 통신 끊고 지금 다 말하는거 같은데 그니까 헤드릭스 뭐하니 아직 몰라 자기도 잘 모르는데 특히 아 알 다 다 괜찮은거 헤드릭스 전부 다 끝났으면 좋겠네 형, 이거 봐봐 뭐? 통신 끊은 다음에 얘들한테 다 얘기해줬잖아 그 다음에 지금 통신 다 시킨 거 아니야 그치? 지금 뭔가 이상해 느낌이 통신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말해준 거 같지 않아? 햔드릭은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햔드릭은 우리 편이긴 한데 저거 저기에선 천천히 가야 돼 내가 볼 때 블랙옵스 퍼나오면은 아이언맨 파이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와 플레어? 시대가 이렇게 좋은 배경인데 플레어를 쓰고 있다고? 그러니까 플레어 스틱도 아니고? 왜 그거? 얘 발바표 주네?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우리가 오라는 건데? 아 뭐야 지가 지가 올라가는구나 아 지가 저 높이를 어떻게 올라갔지? 내가 손, 내가 손, 내가 손을 들였어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킬 안 써진다 여기서 그러네 여긴 스토리 무슨 여긴 스토리 무슨 되게 중요한 부위인가 본데 어 야 문 닫혔어요 나 못 들어갔는데 왜 왜 형이 형 못 들어갔다 가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나 들어왔어 나 어떻게 해 살려줘 나한테 오고 있어 지금 어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이거 같은거야 어 이제 안에 안에다 제거했다 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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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선다 안싸지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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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막 태어나고 막 한번에 태어나 어 어 어 제가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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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어있어 들어왔다고 나 지금 나가려고하는데? 어 들어왔어 야 뒤에 괴맞아 나 누웠어 어 형 도망자 야 여깃세마 죽어라 야 아 아니 그니까 왜 거기 들어왔어 내가 볼 때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럴 때만 구해줄게 간다 아냐아냐아냐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같이 들어가자 잠깐만 잠깐만 망원아 시작됐어 망원아 내가 갇혔어 난 나도 똑같아 아니 우리 사람인데 생각을 못할까 그냥 같은 곳 가면 되잖아 얘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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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유탄발석이 쏴야겠다 어 뭐야 유탄발석이 쌌다 내가 맞았다 아니 얘들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뭐야 형도 죽었어? 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와서 야 우리 직선으로 들어갈까? 그래 그러니까 두 명 딱 들어가자니까 여기를 어 뭐야 이런 개 제작진들 이거 제작진이 개장이네 진짜 야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일로와 빨리 와 나 달릴까 그냥? 어 어떻게 돌아왔대? 어 옆에 옆에 길이더라고 아니야 이거 달리긴 힘들고 달리긴 힘들고 달리긴 힘들고 달리긴 힘들고 와 형 개 전사야 지금 야 나 죽었어 가만히 있어봐 어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치 야 앞에서 입구에서 기댔다가 같이 들어가자 사나주셋에서 아 그래야겠어 어 자 여기 있다가 자 여기 있다가 자 잡아 잡아 자리 잡아 어 잡아 잡아 조금더 앞으로 조금더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달려 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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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형 형 형 왼쪽 맞고 내가 오른쪽 맞을게 그렇지 위에서 떨어지지 않겠지?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저기로 아까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이 그렇지 않아 이게 그렇게 가면 형 죽는거야 하나씩 잡으면서 가야돼 어디쯤이야 지금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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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나온다 어어어어어 아 누웠다 어어 야 개쎄 진짜 아이 형도 누우면 어떻게해 아니 이 작전이 그나마 희망이야 그치? 어어 이 작전이 그나마 희망이야 자 하나 둘 셋 삽입 여기 올라가자 여기로 어 여기로 안되네 안 올라가지구 누리가 깨지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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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리는데 어 나 기다렸어 오른쪽 안막았는데 어 지금 약간 상하기가 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3위 자 오른쪽 오른쪽 자 나 왼쪽 볼게 어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좀 가요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왼쪽에서 나온다 어 오케이 조금씩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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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있잖아 야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돼 어어 갑자기 많이 나온다 갑자기 많이 나온다 형 다시 뒤로 빼 다시 뒤로 빼 아까 아까 거기 자리로 거기 자리로 이렇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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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다시 전진 좀 전진 오케이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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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서 위에서 나오네 쟤는 뭐 다른 애들은 핸들링한테 가나? 야 갑자기 또 나온다 거의 거의 다 왔어 근데 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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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됐다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뭐야 뭐야 화면이 왜이래 화면이 왜이래 아 이제 스킬 나오네 아 그러네 아 그러니까 저기 PEAH 아 저기서 엘보오 한 대 맞으면 주우니까 끄까 에레들말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부터는 얘기가 지금부터는 그러나 얘기가 다르시죠 lama 다 때려무샤 hasta los! 사정없이太 high survive I'm my bed I'm sleeping I'm gonna die Sí You're gonna die? The Sí 습니까? Ahí 뒤에서 그냥 수류탄 까 알았지? 갈께 수류탄이 없네 간다 수류탄이 없다고 너둡둡 다 했어 내가 여기서 할테니까 그냥 뒤에서 뒤에서 그냥 총만 쏴 아냐아냐아냐 그렇게 하면 안돼 뭐야 이거 뒤에서 왠케 많이 와 됐다 됐다 다 지그оде했다 거기 누워있어? 어어 나 진행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흐어어어어